그럼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예요? 네 하나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누르는 다음에 이걸 누르는 거예요? 붙이게? 네 공기가 딱 붙으니까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카페 같은 데서 여자친구하고 영화 볼 때 편하고요 그냥 책상 위에다가 아이폰 두 개 좀 불편하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충격을 꽂아놓고 편하고 그러더라고요. 거치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? 네 거치대 좀 재밌는 거치대